한 번 짱 둘러봐주세요 사진 좀 찍어주세요 아 왜 티셔츠야? 짠 뭐 어떡해 뭐 이것도 실패는 없지만 사진 찍어주세요 사진 찍어주세요 사진 찍어주세요 사진 찍어주세요 사진 찍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프레스트 화보 촬영 진행 현장인데요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저를 너무 이렇게 반갑게 마주해주셔서 기분 좋게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몸둘바를 모르겠어요 제가 찍어주세요 오늘 날씨가 더 이상하게 뺏기 편집을 받았던 거 같아요 이거 쇼핑하고 저게 젤에 있는 거 같아요 오늘 날씨가 더 이상하게 뺏기 도착해 드릴게요 저는 이걸로 뺏기 Q. G-RX의 뭐 보통 촬영장에서 많은 스태프분들이 칭찬 감목과 주전 멘트들을 해주실 때가 많은데 오늘이 역대급이구나 사실 저는 너무 감사하죠 자신감을 계속 불어넣어 주시니까 아우 미치겠다, 저는 티셔츠 누가 만드신 거냐 액션! 너에게 풀 래스트 너에게 풀 래스트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좋아요 마일로지 마일로지 데이터 마일로지 마일로지 치즈 완전 잘 찍으셔서 그래서 포레스트 이미지에도 잘 맞게 살려주신 것 같아서 관랑합니다. 관랑하는 티셔츠는 보여주신 것 같아요. 질문들 한 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귤의 질문부터 멤버들과 함께한 아나투어 네! 오늘 이렇게 해서 포레스트 그리고 마리클레르 화보 촬영이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자님이 된 기분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냥 제가 뭘 하든 다 박수 쳐주시고 너무 좋아해 주셔서 몸둣바를 모르겠는 몰락 썼던 하루입니다. 항상 이런 촬영을 할 때마다 좀 감사해지고 더 겸손해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포레스트를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제가 나올 화보도 많이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봅돼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다, 상관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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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